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재미있어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끔은 기뻐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가끔은 짜증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을 버린다. 사랑받는 사람은 콧대가 높아지고 쌀쌀하고 잔인해진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작은 것들이 너무나도 큰 의미이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하루종일 마음 편하게 즐겁게 지낸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보스럽다. 사랑하는 사람은 단점들은 신경쓰지 않고 이해해버린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러다가 단점이라도 보이면 너무 정이 떨어진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은 전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그리워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하는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곁에 있길 원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떠들쳐 버릴지 궁예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저리게 아프다. 사랑받는 사람은 마음이 아플 리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대와 환상이 깨지면 주체할 수 없이 힘들고 자신을 원망스러워한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면 홀가분하지만 왠지 조금 아쉬워한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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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